내가 막 이제 어? 동희야? 꽃이요? 그러면 애가 막 갑자기 막 아! 앙! 꽃자 누나가 트젠 중에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요? 미소요 미소! 미소라고 트렌젠도 한 명 있거든요 장미소라고 너무 이뻐요 황신의 필리야 황신의 필리 장미소 페니스장 맞아요 페니스장 요즘 미모가 뭐 물이 올랐는데 뭐 아 내 손길로 동희 좀비되는 쌀? 그거 얘기해줬니? 내가 동희 시원하게 한번 빼줬잖아 아니 추자 언니네 집에 놀러갔는데 동희 꼬추를 만져보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집 뚱이가 꼬추를 되게 많이 해 그래가지고 꼬추꼬추? 그러면 또 알아들어요 세상에 똑똑하더라 다른 거를 몰라 앉아 이런 거를 몰라 동희 고추? 동희 고추? 동희 고추? 봤지? 동희 고추? 동희 고추? 동희 고추? 동희 고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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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이미 이미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동희가 갑자기 동희 고추 만지다가 어머 꼬추를 해줘야겠다 그러고 확 잡았지 그랬더니 막 움직이는 거야 애가 막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아우 이러고 있어 막 추자 언니가 불러도 가지도 않고 내가 막 이제 어 동희야? 고추? 그러면 애가 막 갑자기 아 난리가 나가지고 막 내 옆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하우스에 갇혔어요 하도 이렇게 5만대 고추 꺼내고 다녀가지고 이제 하우스에 갇혔어 애가 동희가 눈이 이렇게 풀렸어 이렇게 풀려가지고 추자 언니가 불러도 가지도 않아 아우 또 내 손맛을 또 받잖니 동희가 이러다가 또 우리 집까지 쫓아오는 거 아닌가 몰라 중성화 해도 그래 애들 그 본성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또 신의 손이잖니 세상에 동희가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하아 그 뚱뚱한 몸매로 막 허리를 흔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추자 언니가 하우스에 가뒀지요 동! 하우스! 안녕 잘가 또 내 뜨거운 손맛을 보고 내가 그래서 이제 동희한테 고추 가르치려고 아직까지는 동희가 고추라는 단어를 모르거든 그래도 고추를 가르쳐야겠어 동희! 고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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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희! 고추! 동희! 고추! 어머나 세상에 또 고추에 아! 아! 동희! 고추! 안녕 또 고추 하니까 또 몰려가지고 또 아! 아우 신의 손 사람한테도 먹히지 뭐 내 손에 반응하는 사람 우동곤 우뚱이 그 다음에 동희 다 알아요 고추! 고춧가루 고추! 고추! 고춧가루 고추! 고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